오늘의 동화 용기 있는 옹기장의 키 큰 옹기장의는 절대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겁이 많고 소심하지요. 그라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는 엉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옹기장의가 수레에 옹기를 씻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 씻다 보니 당나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이 풀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망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옹기장의는 집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당나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옹기장의는 산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다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둥번개가 치더니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되겠군. 잠깐 쉬었다 찾아봐야지. 그러나 비를 피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당나귀를 찾지 못하면 당장 장사를 하지 못해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옹기장의는 일어나 당나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옹기장의는 반가운 마음에 당나귀의 목덜미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질질 끌어다 집 앞에 말뚝에 묶어두었어요. 그놈 비에 젖어서 그런지 되게 무겁군.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밖에 웬 호랑이가 묶여 있어요. 옹기장의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아내 말대로 정말 커다란 호랑이가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당나귀인 줄 알고 끌고 왔는데. 새삼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웃에서 다른 마을로 다른 마을에서 나라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선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끌고 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군. 선한 왕은 옹기장이에게 집과 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말을 돌보는 벼슬도 내려주었지요. 당나귀 덕분에 호랑이도 잡고 이렇게 벼슬까지 하게 되는구려. 옹기장이와 아내는 뜻하지 않은 재물과 벼슬에 마냥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이웃나라의 악한 왕이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백상과 이웃나라에 악독하게 굴어 악한 왕이라 불리는 왕이었어요. 당장 항복을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짓밟아 놓겠답니다. 사신의 말에 선한 왕은 보들보들 떨었습니다. 신하들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때 한 신하가 옹기장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능히 악한 왕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왕은 급히 옹기장이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맨손으로 호랑이도 끌고 온 사람이다. 당장 나가서 악한 왕의 병사들을 물리치고 오너라. 선한 왕은 옹기장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만명의 병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옹기장이는 전혀 기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놈의 당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호랑이를 끌고 오고 분수에 맞지 않는 벼슬을 나게 되고 마침내는 악한 왕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구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검은색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인 옹기장이에게 선한 왕이 내린 말이었어요. 여보 어쩌면 좋겠소. 난 이제까지 말이라고는 타본 적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가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옹기장이는 거만하게 서 있는 말을 보자 도저히 올라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떨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호랑이를 묶었던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묶으면 어떨까요? 호랑이를 묶었던 것이라 여간에선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니 옹기장이를 말에 태우곤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말이 옹기장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좀 내려주구려. 옹기장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옹기장이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잡았어요. 그러나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흙바람이 일었습니다. 우와 저 거인 좀 봐. 나무를 뿌리채 뽑아오고 있어. 저 함성 소리 좀 들어보라고 마치 만명의 병사들이 지르는 소리 같지 않은가? 악한 왕의 병사들이 보기에 옹기장이는 마치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도망가자. 악한 왕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달아났어요. 사령관도 부간만 남겨둔 채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옹기장이는 밧줄을 풀고 말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는 도망간 사령관의 부간을 잡아 말을 잡아매고 군걸로 향했습니다. 전하께 바치는 악한 왕의 선물입니다. 옹기장이가 부간을 바치자 선한 왕은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수고가 많았소. 그대 덕분에 왕국을 지킬 수 있었으니 무엇을 준들 아깝겠소. 선한 왕이 내린 상을 말에 싣고 옹기장이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환영해 주었어요. 정말 용감한 장군이에요. 겸손하긴 또 얼마나 겸손하고요. 사람들은 옹기장이가 겸손해서 말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끌고 오고 나무를 뿌리채 뽑고 악한 왕의 병사를 물리친 사람이 설마 무서워서 못한다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 큰 옹기장이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셋 딸과 할머니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어느 시골에 홀로 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혼자 셋 딸을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했지요. 삭방아가 생기면 긴긴 해가 저물도록 방아를 찌어주었고 삭발래가 생기면 추운 겨울에도 얼음 구멍을 뚫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쌀을 주면 쌀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린 셋 딸을 금이야 옥이야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았고요. 여름이면 들판에 나가 남의 밭에 씨뿌리고 김매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1년 365일을 하루도 편안히 앉아 쉴 틈이 없었어요.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일만 했습니다. 오직 셋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고된 일에 지쳐서 하루 종일 얼굴에 주름살을 펴지 못하다가 집에 들어설 때면 언제나 옷암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들의 얼굴에 아버지가 없는 슬픈 그림자라도 빗길까 봐서요. 밭일 논일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들꽃을 한아름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부잣집에 음식을 해주러 갔다가 돌아올 때면 맛있는 음식을 얻어와 딸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딸 아이들의 이불깃이라도 여며주어야 씨름을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네방 내에서 어머니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어머니의 눈물 겸 보살핌은 세월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딸 아이들은 날의 날마다 달의 달마다 해의 해마다 몰라보게 잘 자랐습니다. 어려서는 온유월 오이처럼 싱그럽게 자랐고요. 차차 나이가 든 뒤에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가스무살이 된 맏딸은 이슬을 머금은 양귀비 같았어요. 열여덟 둘째 딸은 꽃 중에 꽃 모란꽃에 견줄만 했습니다. 이팔 청춘 막내딸은 티없는 옷구슬 같았지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아들 가진 사람들이 문턱이 닳게 드나들며 셋 딸을 앞다투어 며느리로 맞아들이려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셋 딸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지 차례대로 모두 말해보아라. 기다렸다는 듯 맏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좌집에 시집 가고 싶어요. 가난한 살림살이는 진저리가 나도록 싫으니까요. 그러자 뒤질세라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엔 절대로 시집 가지 않을 거예요. 막내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고래금 같은 기와집엔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런 집엔 천만금을 준대도 시집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니? 어머니 밑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지는 못했으나 마음고생은 모르고 자랐어요. 세상에 못할 고생이 마음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한테 시집 갈 거예요. 말이 시가 된 것일까요? 맏딸은 윗마을에 사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딸은 아랫마을에 그럭저럭 부자인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막내딸은 산 너머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세 딸을 고이고이 길러 시집 보내고 나니 어느덧 어머니 나이는 황갑이 지나 얼굴에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얽혔습니다. 머리엔 희끗희끗 눈꽃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세 딸 걱정뿐이었어요. 하루는 윗마을에 사는 큰 딸네 집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아랫마을에 사는 작은 딸네 집에 가서 빨래를 해 주었지요. 이따금 산 너머에 사는 막내딸네 집에서도 일을 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딸은 어머니가 오기 전부터 많은 일거리를 내놓고 기다렸어요. 작은 딸은 어머니가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이 일 저 일 해달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만은 어머니가 일감을 들까봐 남편과 함께 이 일 저 일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멀건 죽을 먹으면서도 어머니에겐 정성스럽게 맛 좋은 음식을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네 집은 자주 들르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딸은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었지요. 큰 딸은 첫 아이를 낳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우는 아이 달래달라 똥 묻은 기저귀 빨아달라 하며 하루 종일 일만 시켰지요. 어머니는 손 한 번 쉴 틈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도 아이를 낳자 자기 집 시중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어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아랫마을 윗마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허리가 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달랐어요. 아이를 낳긴 했으나 일부러 어머니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막내딸 부부는 서로 마음을 맞춰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욱 막내딸네 집은 갈 일이 없게 되었지요. 이렇게 저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셋 딸은 아이들도 다 키우고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는 머리가 하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어요. 젊은 시절 꽃같이 곱던 얼굴에는 박고랑 같은 주름이 패었고 치렁치렁 용기나던 머리카락은 파뿌리가 되었습니다. 곧은 나무같이 꼿꼿하던 허리는 활 등처럼 굽었지요. 할머니는 이제 딸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큰딸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집은 그만 잊고 동생 내 집으로 가세요. 참으로 안칼진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글픈 마음을 꾹 참고 꼬부랑 꼬부랑 둘째 딸래를 찾아가면 미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냥 언니네 집에 있지 여긴 뭐 먹을 게 있다고 자꾸 찾아와요. 이럴 때마다 할머니 가슴엔 뾰족한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신세인 걸 어째요? 내 딸이 힘들어서 이러는 걸 거야. 할머니는 혼자 생각을 하며 말없이 둘째 딸이 주는 밥을 하지만 사나흘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늙은이가 주책이 없어. 이렇게 오래 머물면 난 어떡해요. 언니네 집으로 가든 동생네 집으로 가든 당장 떠나요. 그러면서 둘째 딸은 강제로 할머니 등을 떠다 밀었습니다. 그러니 더 버티면서 밥을 얻어 먹을 용기가 나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둘째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휙휙 휘몰아치는 겨울이었어요.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마 막내딸래는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살림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막내를 찾아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막내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지.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모진 추위에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큰 딸의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지요. 할머니는 겨울에 큰 딸의 집과 둘째 딸의 집을 오락가락 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거짓 신세가 된 거였어요. 한 해가 저물고 새해 정월 대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큰 딸은 할머니한테 아주 모질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발에 반도 차지하는 멀건축을 내밀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죽이나 먹고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시집 식구들이 날 뭘로 보겠느냐고. 그 말에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운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차마 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길로 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금방 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사온 바람까지 휘몰아쳐 걷지도 못할 지경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간신히 둘째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머니의 착각 이었어요. 둘째 딸은 큰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 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할머니를 보자마자 둘째 딸은 파르르 몸서리를 치면서 가마솥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누룽지나 먹고 얼른 우리집에서 나가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살겠어. 할머니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러니 산 너머에 사는 막내한테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만 기가 탁 막혔습니다. 오냐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누룽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또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비척비척 둘째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가난한 막내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큼 높은 고갯마루가 눈앞을 턱 가로 막았습니다. 한겨울에 고개를 넘자니 가녀린 두 다리가 사정없이 호들거렸어요.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싣고 겨우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마루는 할머니가 넘기엔 너무 높고 험했습니다. 오래전 할머니가 어머니였던 시절엔 가볍게 넘나들던 고개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백도산 한라산보다 더 높게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지면 엉금엉금 기기도 하면서 할머니는 천신망고 끝에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눈앞에서 별똥별이 오락가락 했지요. 한 걸음도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전에 딸네 집을 찾아가야 할 텐데 할머니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쏟으며 휘청휘청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만 오르면 내리막길은 쉬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이제 눈앞까지 가물가물 했습니다.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거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오르막길을 오를 때보다 열배 백배 더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옮기고 쉬고 또 한 걸음 옮기고 쉬면서 할머니는 오로지 막내딸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내리막길엔 군데군데 얼음한 곳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헛짚어 할머니가 그만 나동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안간힘을 세며 일어나려 했으나 넘어지면서 뼈를 다쳤는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끙끙 신음 소리를 내뱉었어요. 한 겨울이라 고갯마루를 오가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라고는 엉금엉금 기어 언덕진 곳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언덕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그때 할머니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인다 보여. 딸네 집엔 못 가더라도 딸네 집이라도 내려다보고 싶었던 걸까요? 막내딸이 사는 초가지붕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습니다. 티없는 옷고슬처럼 맑은 막내딸이 금방이라도 살인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라고는 산 중턱 언덕진 곳으로 달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할머니가 산 중턱에서 자기 집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할머니의 입 언저리에 잔잔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얼마만에 웃음꽃이 피어난 것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소리라도 크게 질러보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었는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막내딸의 초가집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할머니 눈에서 도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는 세상을 등지고 만 거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뼈를 내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머졌어요. 음산한 구름 뒤에 숨어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햇님이 새파란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을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할머니의 막내사위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나무를 하러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중턱을 오르던 막내사위는 언덕진 곳에 웬 할머니가 그린 듯이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막내사위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꼭 귀신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귀신이 아니라 바로 장모님 이었어요. 막내사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장모님 하고 할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죽은 채로 얼어붙은 할머니의 이 먼저린 잔잔한 우샘이 피어 있었습니다. 막내사위가 털썩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장모님 이게 웬일이세요? 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막내사위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고요한 겨울산에 메아리 쳤어요. 집에서 일을 하던 할머니의 막내딸이 남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헐레벌떡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다다르니 남편이 웬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고 있는 할머니는 바로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였어요. 갑자기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막내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아내를 깨우기 위해 팔다리를 주물렀어요. 잠시 뒤 막내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막내딸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음을 토했습니다. 막내사위가 아내를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젠 그만 울어요. 우리가 울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눈물이 흘러 강이 되도록 울어도 시원치 않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뜨신 어머니가 우리가 운다고 되살아나시겠소. 산에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추우시겠소. 어머니를 추운 곳에서 떨게 하지 말고 어서 장사를 지내드립시다. 막내딸이 흐느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로 이 자리에 모시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는 날마다 우리 집을 내려다보시며 지금처럼 환한 웃음을 머금으실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보고 싶어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리하여 막내딸과 사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리를 맷자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가난한 살림이지만 정성껏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 땅속에 묻혔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과 사위는 한식날을 맞아 어머니 산소를 둘러보기 위해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산소 위에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꽃이 피었습니다. 흰털이 보시시한 줄기 위에 자주색 꽃 한 송이가 피어나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산소를 다시 찾았을 때는 꽃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꽃대는 활 등처럼 휘고 꽃이 파리는 온간데 없고 꽃머리엔 흰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솜털이 도다나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모양은 새 딸을 키우느라 잠깐 사이에 청춘 시절을 다 보내고 굽은 허리에 호호 백발을 한 할머니가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 꽃은 바로 어머니의 영혼이야. 막내딸은 꽃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이름 없는 이 꽃을 할머니 꽃이라 불렀어요. 그것이 나중에 할미 꽃으로 바뀌었지요. 사람들은 할미 꽃을 보면서 새 딸을 둔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을 뒷세상에 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가 푼 백로 이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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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웃골 사람들 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궐만한 큰 귀화집부터 수천 마지기의 전답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인 만큼 그의 과거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그의 사랑채 주위에 있는 정원은 다양하고 아름답기가 서울에서도 보기 어려운 호화판이었습니다. 사람의 재주로 어찌 저렇게 만들었을까 상상이 안 될 만큼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산이 있는가 하면 폭포가 있었습니다. 연못이 있는가 하면 대숲이 있었어요. 끼룩끼룩 하는 것은 학의 소리였고 찰방찰방 하는 것은 연못에서 잉어가 뛰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닭 밑의 화단에는 오색꽃이 모지개빛으로 피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는 연못가에는 크고 작은 괴석들이 자연 그대로인 양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은 큰 버드나무 위에 백로가 집을 지어놓고서 새끼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미 백로가 날아 돌아오면 새끼들이 어미 백로의 입에 물려있는 먹이를 서로 달라고 찍찍 소리를 내며 보채곤 했습니다. 이대감은 나무 위를 쳐다보고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사람하고 다르달 게 하나도 없지. 어미 새는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쉬지 않고 먹이를 물어오고 새끼들은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반갑다고 쨉쨉거리고 있고. 이대감에게 있어서 백로의 가족은 이미 일개의 짐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가족과도 같은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어쩌다가 나무 위를 쳐다봤다가 어미 백로가 없으면 어디를 가서 저렇게 새끼들만 놔두고 있는지 몹시 마음이 쓰일 때가 많았어요. 저렇게 시끄럽도록 새끼들이 울고 있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어미가 그리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지는 이대감이었습니다. 손님들 저걸 좀 보시오. 사람으로서도 도리를 벗어난 인간이 되면 제 부모를 내 몰라라 하고 제가 낳은 자식을 거둘 생각도 않고 있는 것들이 허다한데 글쎄 저 백로들은 첫날을 하루같이 우애와 사랑으로서만 살고 있단 말이야. 대감 과연 말씀하시는 대로 저 백로의 집안은 그지없이 화목해 보입니다. 도리어 사람이 새한테 배워야 할 전륜이군요. 이대감은 풍류를 좋아하고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루도 손님이 끊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면 용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주고 거문고나 노래자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흥겹게 풍악을 울리며 같이 즐겨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고을 사람들도 이 평원 고을에 왔다고만 하면 반드시 이대감 집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이대감은 버드나무 아래의 연못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길쯤하게 생긴 소금쟁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스키를 타듯이 물 위를 죽죽 미끄러져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큰 장군 잠자리가 못 위를 빙빙 돌다가 갑자기 급강화를 해 꼬리로 물을 차보곤 도로 넷배 날아가기도 했지요. 그러고 있는 동안 이대감은 백노 새끼들이 쨍쨍거리고 있는 것을 기울려 듣고 있었습니다. 잉어를 낚아올리는 데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쨍쨍거리는 소리를 더 이상 그대로 흘려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새끼 백노들 뿐 아니라 이제는 어미 백노까지 못 견딜듯이 울어대고 있는 것이에요. 저 새들이 왜 갑자기 저럴까? 이대감은 낚싯대를 돌로 눌러놓고 일어서서 나무 위를 쳐다봤습니다. 백노들이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고만 있을 뿐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백노들은 더욱더욱 애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나보다고 생각한 이대감은 짤막한 작대기 하나를 허리춤에 꽂고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뭐든지 백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사정없이 그 작대기로 내려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대감이 거의 백노집 가까이에까지 올라갔을 즈음이었어요. 벼랑가 눈앞에서 번쩍번쩍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렇게 생긴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백노집이 있는 나뭇가지를 친친 감고 있으면서 이대감을 내려다보고 혀를 내밀며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알았다. 이 징글맞은 놈이 우리 백노 새끼를 잡아먹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나. 팔에다 인내님을 다 넣은 이대감이 이를 낙물면서 작대기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엉겁결에 저도 정신이 나갈 만큼 얻어맞았던 듯 구렁이는 가지에서 몸뚱이를 불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 또아리를 틀고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틈을 주지 않고 급히 나무를 훑어 내려간 이대감은 구렁이를 죽여서 연못에 던졌습니다. 밉고 징글맞은 놈 물 안에서 고기밥이나 되어 없어져라 하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마터면 우리 백노 식구가 큰 변을 당할 뻔했지. 정말 그때 이대감이 그 아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지 않았던 듯 또 그때 바로 올라가서 때려 죽이지 않았던 듯 이대감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백노 새끼는 한 마리 남지 않고 그놈의 구렁이에게 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1년 뒤에 여름이었어요. 봄이 되면 백노는 잊지 않고 새 새끼를 칩니다. 작년의 새끼들은 그동안 어른 백노로 자라 각각 저희들 살 곳을 찾아 날아가고 새로 깐 새끼들이 또 그 집을 차지하게 되는데 봄에 깐 새끼들이 여름이 되니까 제법 쨍쨍 울면서 어미 백노를 보면 재롱까지 떠는 것입니다. 연못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이대감은 그날따라 싱싱하고 빛깔이 파란 뱀장어 한 마리를 낚아올렸습니다. 오늘은 뱀장어 한 마리가 낫게 올라오다니 드문 이리로군. 낚시줄을 물고도 펄펄 뛰는 놈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래 이놈을 구워서 먹는다면 이 온유월 염천의 인삼노경보다 더 좋은 보신이 될 거야. 맛나게 구워져 저녁밥상에 오른 뱀장어는 노릇노릇한 알까지 많이 베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이대감이지만 그날은 아 맛있다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했을 만큼 자기가 낚아올린 뱀장어구이를 특별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그 뱀장어구이를 먹고 난 다음 날부터 이대감의 배가 불러오르고 뼈마디가 쏘셔서 꼭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병을 보였지만 병의 근원을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별의별 약을 구해서 먹어봤지만 약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부인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이라도 쳐보자고 했어요. 진찰도 해보고 약도 써보고 했지만 효함이 없으니 남은 길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구려. 점쟁이란 허튼 미신에 불과한 것인걸 미신이라 해서 반드시 배착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무슨 지피는 일이라도 없는지요? 글쎄 지피는 일이 있다면 내가 작년 여름 이면때 백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렁이를 잡아 죽인 그 일이나 있을까? 아이고 그럼 그 구렁이가 원수 갚음을 하려고 뱀장으로 변해 영감을 골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설마 그까지 구렁이쯤이 무슨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아이고 영감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어요. 구렁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놈은 사람과도 맞먹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빨리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서 그 요망스러운 구렁이 귀신을 쫓입시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는 법인데 아무리 무당의 굿이 영하다 해도 하늘이 좌우하는 목숨을 전들 어떻게 하겠소? 그때 그 구렁이놈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소중한 백노들이 떼죽음을 당할 뻔했지. 내가 죽곤 하더라도 저 백노들이나 잘 보살펴 주시오. 이대감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곧 죽은 듯 눈을 감고 있는데 벼랑간의 버드나무 위 백노둥지에서 백노들이 무섭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감은 감았던 눈을 퍼뜩 떴어요. 어쩌면 그 울음소리가 꼭 지난해 구렁이를 만났을 적에 울고 있었던 그 소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일이 났기에 백노들이 저러고 있는 걸까? 그러자 그 이대감의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무 위에서 울어대던 백노들이 이대감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서 다짜고짜 태산같이 불러 올라있는 이대감의 배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래 처음엔 이 백노들이 왜 이럴까 하고 깜짝 놀랐지만 꼭꼭 쪼는 그 이뿌리들이 이대감은 그럴 수 없이 시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백노들이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 그러고 있을 때야 백노들은 후루루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거짓말같이 푹 꺼지고 학문을 통해서 무수한 뱀색들 뱀색이 좁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목숨을 건졌던 백노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병을 낫게 해준 것이로구나. 그 뒤로 이대감의 집 이름을 백노장이라고 했고 이 백노장에 있는 마을 이름을 백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서산대사와 사명당 옛날에 이산저산을 넘다가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만 젊은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축제법을 써가면서 장안사에 있는 서산대사를 찾아 나선 사명당이 바로 그 중이었지요. 그때 세상에는 이상한 말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모두가 깊은 산 속에서 도술을 배우고 있다는데 어느 쪽 도술이 뛰어날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서산대사 쪽이 위일 테지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지 사람은 머리 하나로 승부를 내는 거니까 혹시 사명당 쪽이 더 우세할지도 모르지 아니지 5, 6월 하루뼛이 무섭다는 속담도 있잖아 서산대사는 나이만으로도 사명대사보다 23살이나 위인걸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겠군 절에서 도술을 익히고 있던 사명대사도 그런 소문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내가 어찌 서산대사에게 지고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고 도술 시합을 하러 길을 떠났지요. 그때 손으로 염주를 헤아려 가며 입속으로 염부를 외우고 있던 서산대사는 느닷없이 상자를 불렀습니다. 예, 너 저 아래에 내려가서 묘양산에서 오고 있는 사명당을 마중에 오너라. 그동안에 아무 통지도 없었는데 사명당이 오고 있을 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허,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지 내가 되모를 건 뭐냐. 내려가다 보면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당도하면 사명당이 다리를 뻗고 앉아서 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꾸로 흐르는 개울물도 있나? 도무지 하는 말 모두가 사리에 맞지 않는 말만 같아서 상자 중은 주먹으로 자기의 뒤통수를 툭 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과연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중한 사람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참, 우리 스님은 얼마나 도를 통하셨기에 보지도 않으시고 이곳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라셨지? 상자는 중 앞으로 다가가서 합장 배례를 했습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겠습니다. 스님이 바로 사명당이시옵지요? 아니, 내가 사명당인 걸 어떻게 하는가? 서산대사께서 소승더러 마중을 갈아 일러주셨습니다. 사명당은 속으로 서산대사의 도술의 비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산대사의 도술이 보통이 아니란 말은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온 터이지만 자신이 장안사를 간다는 말을 쥐에게도 새에게도 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오고 있는 줄을 알았나 하고 놀랐지요. 사명당의 상자에 안내를 받고서 장안사에 도착하자 법당 안에 앉아있던 서산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사명당은 인사할 새도 없이 참새 한 마리를 잡아주고서 서산대사를 보고 처시한 문제를 냈습니다. 대사님,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 이 잠새가 죽게 될까요? 살게 될까요? 사명당은 그래놓고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살겠다고 하면 죽일 것이고 죽겠다고 하면 살릴 것이니 제 아무리 도술에 능한 서산대사라 하더라도 이 어려운 문제에만은 꼼짝 못한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서산대사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안고 법당 본턱에 한 발을 내디딘 후 오히려 사명당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대사, 보시다시피 발 하나는 법당 안에 있고 발 하나는 법당 밖에 있소. 그런데 내가 나가겠소, 들어가겠소. 사명당은 이 질문이 벼랑간 뒤통수를 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대답 여하에 따라 서산대사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저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사명당이었어요. 그야 대사님이 밖으로 나오시겠지요. 그제서야 서산대사는 웃었습니다. 대사가 알아맞히셨소. 대사가 원로에 오셨는데 어찌 내가 예의상으로도 나가서 영접을 안이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서 사명당은 다시 새를 쥐고 있는 주먹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대사께 드린 질문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오. 이 참새가 죽게 되겠습니까, 살게 되겠습니까? 서산대사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야 살게 되겠지요. 불도를 닦는 대사가 어찌 산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 일이겠소. 실제로 불교에서는 비록 파리 한 마리 빈대 한 마리일지라도 산생명을 죽이는 것은 엄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산대사를 이기려는 사명당이라 하더라도 승려인 자기로서는 도저히 참새를 죽일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상자를 시켜서 차를 내오게 했지만 시합을 목적하고 온 사명당은 무엇보다도 도술로서 서산대사를 꺾으려는데 급급해 보였습니다. 서산대사님, 제가 먼 묘양산에서 온 것은 대사와 도술을 겨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머릿속은 대사님을 이겨낼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빨리 시합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서산대사는 또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젊은 만큼 대사는 성미도 무척 급하구려 어디 준비해온 도술이 있거든 한번 꺼내보시오. 사명당은 걸머매고 온 배당 속에서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니까 그릇 안에는 바늘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힐끗 쳐다보더니만 그 시선을 그릇 안으로 보내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릇 안에 담겨있던 그 바늘들이 순식간에 하얀 국수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당은 그 국수 그릇을 서산대사 앞으로 내밀었어요. 대사님 이 국수를 같이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소. 먹는 음식이라면 주인인 내가 먼저 대접해드려야 하는 건데 보기대로 국수가 맛이 있군. 함께 몇 젓가락의 국수를 입안에 넣던 서산대사는 입안에서 국수를 바늘로 바꾸어 쏟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도술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이 아니었어요. 한쪽은 바늘로 국수를 만들었고 한쪽은 국수를 바늘로 만든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사명당이 이번엔 배낭 속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도 세우기가 어려운 그 계란들을 한 줄로 포개어 세웠어요. 꼿꼿하게 쌓아 올려진 계란들은 흔들리는 법도 없었습니다. 이래도 나를 당해내겠느냐? 하는 듯이 사명당은 빙글에 우샘을 띄며 서산대사를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서산대사는 그 계란을 아래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도술이 아닐 수 없었지요. 사명당은 마음속이 불안하여 초조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산대사가 지니고 있는 도술이 자기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아서였어요. 그러나 젊은 혈기에 차있는 사명당은 그런 설레는 빛을 밖으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장이 모여드는데 사명당이 손가락을 쳐드니까 벼랑간 뇌성 병력이 하늘을 쪼개는 듯 하면서 밧줄만큼이나 굵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보며 넌지시 웃음을 띄었어요. 이래도 내 도술에 항복을 안 할테냐 하는 자만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산대사는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거짓말같이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빗방울이 모두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아름다운 새들로 변해 쨍쨍 소리를 하면서 온 하늘을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명당은 자기가 서산대사와 도술 시합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잊은 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도대체 이분의 재주가 어느 정도인가? 새들은 쉬지 않고 하늘을 돌고 있었습니다. 쨍쨍거리는 그 소리들은 하늘나라의 특이한 음악같이 신비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새들의 소리가 멎어졌는가 했더니 처음처럼 해가 환하게 나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법당 안으로 비쳐 들어오자 사명당은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모두가 한바탕의 꿈이었군. 눈앞에서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서산대사의 늠름한 자태를 의식하자 사명당은 갑자기 부끄러움이 느껴져 얼굴이 불같이 빨갛게 달았습니다. 감히 도수를 겨루어본다고 있는 재주를 다 부려보았던 것이지만 그것은 젖먹이 어린애의 짓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사명당은 큰 나무통이 넘어지듯 서산대사의 무릎 앞에 퉁 넘어졌습니다. 서산대사님, 이 어린 놈이 대사님을 몰라뱉고서 감히 예를 일어쌓으니 부디 용서하시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명당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네가 원한다면 내 기꺼이 제자로 삼아주마. 사명당이 벌떡 고개를 쳐들고 서산대사의 얼굴을 쳐다보자 서산대사는 햇빛같이 환하게 법당 안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와 그 제자의 그 스승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도술은 몸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우리 불악도들이 지나치게 마음 쓸 바는 아닌 거야.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익혀 장차 고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과 위태한 시기의 나라를 구원해야 하는 거야. 나라의 위태한 날이 오게 될 거라고요? 그대 같은 종명한 자가 어찌 그쯤에 일도 미리 짐작할 수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과연 선조 25년 4월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외란을 맞아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역사상의 1월같이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부의 효성 아득한 옛날 깊은 산골짝 마을에 김생이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라 해도 산골짝이 되면 심리의 한 채, 오리의 한 채 집이 떨어져 있기 마련인데 김생은 그런 외딴 집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부인과 병든 아버지, 어린아이와 함께 내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해도 산에 올라가서 뗄나무를 해오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해서 그런대로 배고픈 줄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자나깨나 걱정인 것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병이었습니다. 못 사는 형편이면서도 김생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가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생을 세상에 없는 효자라 했고 부인도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병구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효부 중에 효보라고들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해째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병은 갈수록 깊어 사진은 꼬챙이 같이 말라가고 살비친 숯불에 그을린 것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의 정성이 모자라서 아버님 병이 낫지 않는 건지 모르겠소 약을 아무리 써도 효암이 없으니 오늘부턴 하느님께 빌어보기라도 합시다. 단 밑에다 단을 모아놓은 뒤 김생 부부는 한밤에 정암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밝으신 천지신명님 전의 비나이다 부디부디 저희 아버님 병원을 낫게 해줍소서 죄가 많은 저희들은 밥을 굶겨주셔도 좋고 매를 져주셔도 달게 받겠사오니 부디부디 저희 아버님 병원 만났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열흘을 빌어도 한 달을 빌어도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을 빌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하느님까지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겠소 남들은 우리를 효자라 효보라 하지만 역시 정성이 부족해서 만가지 공이 허사가 되는 것 같소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으려니까 어떤 길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쉬었다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저 평상에 앉아 땀이라도 닦고 가세요 길손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걸터 앉더니 김생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보기엔 두 분이 다 착하게 생겼는데 무슨 불행한 일이 있으시오 모두 수심기가 서려 있으니 말이오 김생은 집안 사정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실은 저의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는데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는데도 낫지를 않는군요 약만 쓸 게 아니라 좋은 의원부터 불러서 보여 보실 생각을 해야지요 의원을 왜 안 보여 봤겠소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보였는데도 하나같이 효움이 없는 걸 어쩌겠소 의원도 의원 나름이지 돌팔이 의원 같은 거야 백 명을 불러다 보인들 무슨 소용이겠소 저 제 너머 마을에 와 있는 의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들 야단이던걸요 김생은 그 말에 두 귀가 퍼뜩 뜨였습니다 아니 제 너머 마을에 그런 용한 의원이 와 있던가요 뭐라고 했지요 글쎄 올시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인지 평안도에서 온 사람인지 어쨌든 말씨가 강원도 말씨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지만 하여간 어떻게나 의술이 능하던지 약한 첩이면 10년 묵은 병자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더군요 김생은 당장에 옷을 갈아입고서 그 의원을 만나러 제 길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 의원을 만나 병을 보이기만 하면 거짓말같이 병이 나 아버지가 일어나리란 자신이 생겼어요 제 말랑이에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노인 하나가 넘어오고 있다가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멈춰서면서 김생이 지나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소매가 축 처져내린 도포를 입고 큰 갓을 쓰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한 향내가 나고 있었어요 김생은 이 노인이 그 의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땅에 엎드려 절을 넓죽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지팡이를 옮겨 짚고 한 발 앞으로 들어서면서 김생을 보고 물었지요 내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그대는 김효자가 아닌가 김생은 땅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어찌 절을 하십니까 노인은 우후후 웃었습니다 알고 있지 왜 내가 그대를 모르겠는가 이 더운 날 어디를 가고 있는 참인가 노인장께서는 운역해 유명한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실은 의원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제를 넘어가고 있는 참이지요 노인은 또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고 있었지 그럼 같이 가자고 노인이 걷기 시작하는 뒤를 따라서 김생도 걸었습니다 그 노인이 운영 의원님은 틀림이 없었지요 발을 옮겨 디딜 적마다 몸에서 향내가 떨쳐나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김생은 의원을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계셨지 음식도 잘 안 잡수시려 하고 말도 잘 안 하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은 병자를 한참 동안이나 진맥해 보면서 혼자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고질이 돼 있군 그래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의원님 지금이라도 약을 쓰면 곧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병자의 팔목에서 손을 떼면서 고개를 내자었습니다 보통 약 가지고선 고칠 수가 없지 아니 값이 비싼 약이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꼭 필요한 약만 있다면 저의 이 몸을 팔아서라도 꼭 약을 써드리고 말겠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의원은 또 고개를 내자우면서 혼자 소리로 중얼됐습니다 꼭 그 약 한 가지가 아니고선 살려낼 길이 없는 게지만 세상에 감히 그렇게 해볼 사람이 있을 턱이 없지 김생은 두 눈을 크게 뜨고서 의원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의원님 무슨 약입니까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려는 일인데 무슨 약을 못 구해드리겠습니까 의원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겠으니 꼭 그 약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그제서야 의원은 김생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꼭 해낼 용기가 있겠는가 잊고 말고요 아버님 병만 낫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약을 써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약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대가 꼭 그런 결심이라면 내가 말을 해주겠네 그 한 가지 약이란 다른 약이 아니라 깊은 숲 속에 살고 있는 가장 낡은 저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호랑이 눈썹을 다려서 만든 물을 드셔야 살 수 있네 병자를 살려내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게 그러고서 자리를 일어나는가 하였더니 금세 어디로 갔는지 의원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생은 부인을 잡고 앉아 고민에 빠졌지요 당신도 의원이 하는 말을 들었겠지만 아버님에게 가장 늙은 호랑이의 눈썹을 삶아 드리라니 어쩌면 좋겠소 부인은 흐느끼기만 하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중하다고 한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가장 오래 산 호랑이를 찾아 숲 속으로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엔 뭐든지 한다고 큰 소리친 김생이지만 고민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김생은 바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부디 아버지를 잘 부탁하오 그 후로 김생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병안은 더 깊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온 부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편과 늙은 호랑이가 마당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어찌된 영혼인지 몰랐으나 죽은 남편을 고의 장례를 치러 보내주고 죽어 있는 늙은 호랑이의 눈썹을 조심스레 잘라 물에 넣고 푹 고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힘겨웠지만 아버님 병안이 너무 깊어 힘들어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호랑이 눈썹 달인 물을 드시고는 오랫동안 알았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 후로 부인은 효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시며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죽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나라에서는 그 마을 앞에다 아름다운 정문을 세워 오래오래 아들의 갸륵한 효성을 후세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용기 있는 옹기장이 이야기는 인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매사에 여유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아등바등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와도 관계가 깊은데 이생에서의 삶은 전생에서 닦아 놓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생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내 생에 좋은 곳에서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옹기장이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영웅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이 되었고 재물과 벼슬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닦아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옹기장이가 갑자기 출세를 내도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 줄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